오리역 6번 출구 자 오늘은 55산 7구간 오리역에서 양재시메섬역까지 약 40km 정도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분전 출발합니다 시내를 지나고 이쁜 굴다리를 지나고 들머리로 이동합니다 만남의 교회 도착 여기가 들머리고요 잠시 정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기장하실거야 안치워가지 않으나 어디에요? 거기서 내려오면 바로 있죠 그리고 우리 내려와서 양재시민에도 바로 너무 바로 거기 있어요 다거리 다른데요 다거리 다른데요 그럼 오늘 한 40km 이슬에서 날머리로 뱉겠습니다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얼굴보이 힘들어 그래도 다 왔네요 하나 둘 이슬이 간간히 내리고 있고요 광교산 정상 3.4km 갑니다 아직도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가 한 2km 정도 가면 광교산 시루봉이 나옵니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광교산 시루봉 정상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올라갑니다 광교산 시루봉 도착 580입니다 멋있습니다 먼저 오신분들 현재 시간 9시 50분 또 주변에 관여야 됩니다 아이고 잠만 부릅니다 예 어두워요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눈이 나 there 아니 빨리 가요 뒤로 하 자 다 쓰세요 제가 찍어 드릴까요 예 예 예 찍겠습니다 1 2 3 잠시만요 다시한번 찍겠습니다 1 2 3 백운산도차 백운산도차 현재 시간 10시 23분 아 아 여기는 백운산 전망대구요 반개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파라산 도차 현재시간 10시 50분 주민등록명 começ 26 Señor 안가가 너무 깨서 비유가 없습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8화산지나 365계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오곡에 도착 가오곡에 도착했고요. 날씨는 안개비가 내리는 구름에 쌓여있고요. 멋있습니다. 기운도 좋고 현재 시간 5분전 12시 계속합니다. 국사봉 올라가는 길이고요. 아직도 뿌였습니다. 산행하기 좋은 날씨 로사님 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 12시 20분 계속 올라갑니다. 국사봉 도착 현재 시간 12시 35분 지금 역강이라 시커메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스봉 도착 545미터 하나 둘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3분전 1시 잠시 쉬고 출발하겠습니다. 청계산 청계산 매봉 도착 582.5미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1시 40분 예 예 예 걸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여기장이고요. 과일을 먹고 과일을 먹고 소사님하고 잠시 쉬었다가 예 걸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요? 현재 시간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5분전 2시 예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꼴을 지나고 시골길로 접어들어서 인능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시간 예 8분전 3시 올라갑니다. 자 로사이님이 예 인능산 도착 326.5미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시작 인능산 도착 325.5미터 땡 326.5미터 다시 시작 인능산 도착 326.5미터 오케이 화이팅 인능산에서 내려가고 있구요 산에 가기 너무 좋은 날씨 산에 가기 너무 좋은 날씨 길은 비단길 인능산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시 계속 내려갑니다. 대무산 깔딱을 오르는 중이구요 현재 시간 5시 마저 올라가겠습니다. 대무산 정상 도착 294미터 예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둘 셋 화이팅 오케이 구룡산도착 해발 306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7분 안개가 좀 거쳤구요 조금씩 보입니다 타워팰리스 한강 서울시 선정 우수 주망명서 구룡산도착 이발 306입니다. 여기 보시고 화이팅 화이팅 양재도착 양재도착 양재시장 6시 15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추어탕이라고 합니다 나라 추어탕 매주소 우수 여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